저 혼자 진도를 나간 거군요. 아니 그럼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죠? 코어트 연구까지 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진도가 어떻게 됐든 간에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부터 복습을 좀 하고 붙여서 가도록 할게요. 216페이지가 이제 본론 중에서도 아주 가장 중요한 본론인데 이론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제 역학을 하기 위해서 신뢰도와 타당도와 그 다음에 바이어스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돌발 변수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역학 연구를 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역학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1단계는 기술 역학이고 2단계는 분석 역학이고 3단계가 이론 역학이라는 거. 이것도 연결이 잘못된 걸 골라라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1단계 역학은 기술 역학, 2단계는 분석 역학, 분석 역학 중에서는 환자 대조군이 있고 반면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코어트가 있었는데 코어트는 전향성, 후향성이 둘 다 있으나 일반적으로 코어트는 전향성 코어트를 이야기한다. 후향성 코어트는 좀 특수한 경우에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3단계 역학은 이론 역학이라고 해서 질병의 유행을 예측한다든가 질병 양상의 모델을 설정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서는 그 기술 역학은 단순 암기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암튼 기술 역학의 변수들이 인적, 지역적,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인적 변수는 아시다시피 나이가 많거나 노약자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직업, 종교, 사회적 상태, 교육 상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질병에 걸리는 양상이 좀 차이가 날 수 있겠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역적 변수는 전 세계적으로 걸리는 거냐 아니면 한 국가 정도로 넓게 퍼지는 거냐 아니면 토착적, 지방적인 것들이냐 아니면 간헐적으로, 산발적으로, 스포라딕하게 발생을 하는 거냐 각각의 경우들을 다 외워야 한다고 했고 치아우식증 같은 경우에는 충치죠 치아우식증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사회성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변수도 자주 나와서 이게 10년 이상을 주기로 도는지 아니면 2, 3년, 3, 4년 주기로 도는지 아니면 계절 주기로 도는지 이것도 각각의 변명과 주기를 다 외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학 부분에서 특히 1단계 역학에서 쉽게 나오면 이런 것들을 찾아내라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거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달달달 외워가지고 한 문제 풀 수 있으면 너무 회피한 거죠 이거 드린 비용에 비해서, 드린 노력에 비해서 한 문제 그냥 거져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불규칙 변화에는 AI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에볼라나 메르스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AI는 수년 전에는 거의 매년 겨울마다 돌아오다시피 해가지고 이거 규칙적 아니냐 그랬는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게 진짜 수십 년 동안 계속 반복이 돼야 이론이 이제 정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AI